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 에너지 솔루션 TF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조태근입니다. 먼저 이번 JMP 디스커버리 세션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 JMP를 활용한 선박 연료 효율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인 선박 연료 효율 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비 측정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 연비 측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한데 과연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아주 큰 중호장대한 설비 경우 어떻게 연비를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 왔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비 측정이 어렵지 않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통제된 환경인 실험실 안에서 차대 동력계라는 장비의 차량을 올려놓고서 정해진 도로 상황에 맞춰서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를 계속 조작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 배출가스를 분석해서 소비된 연료의 양을 역으로 추정하게 되면 이동거리 대비 소모된 연료가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차는 12시간에서 36시간, 경유차는 12시간 정도 차량을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로 맞춰서 운행하는 것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최종 연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선박의 경우는 어떨까요? 선박은 너무 크기 때문에 실험실 환경을 조성해서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실제 운행을 환경에서 측정한다고 해도 해상 환경이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류의 방향이나 조류의 속도 같은 게 계속 변하게 되고 풍향이나 풍속도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또 해수 온도가 차가우면 일반적으로 선박의 연비가 떨어지게 되고 해수의 염도 같은 요인도 연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해상 환경뿐만 아니라 화물을 얼마만큼 실었는지에 따라서도 연비가 크게 달라지게 되고요.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U의 품질에 따라서도 연비의 커다란 편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선박의 연료 효율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특히 파이썬을 활용해서 Keras로 프레디키티브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JMP로 아주 손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에 SK해운과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선박의 유지비를 한번 살펴보시면 선박 유지비 전체에 약 25% 정도를 기름값으로 지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박 1항차당 대략 약 40만 불 정도의 연료비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선박 한 척에 1년에 8항차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선박 연료비로 한 척당 연간 300만 불 이상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유가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어서 전체 유지비의 약 25% 정도만 선박의 연료비로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가가 배럴당 100불이 넘는 고유가 시기에는 선박 연료비가 전체 유지비의 45%를 넘게 됩니다. 선박 연료비에 따라서 해운 회사의 손익분기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연료비에 소비가 되고 있었죠. SK해운에서는 그동안 선박의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 펌프 모터 주파수를 해수 온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가지고 연비를 아주 약간 높이는 솔루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에다가 실리콘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선박 전체 외판 페인트에 마찰 개수가 적은 페인트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각각의 솔루션 하나하나가 수십억 정도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래도 절감 효과는 1%, 많으면 한 2% 정도 절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가장 선박 연비를 즉각적으로 효과성 있게 줄이는 방법이 바로 맨 위에 보시는 슬로우 스트리밍입니다. 슬로우 스트리밍은 엔진 로드를 줄여서 약간 천천히 운행을 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반면에 연료비를 절감하는 데는 상당히 우수한 방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스트리밍에 대해서 SK 회원에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FOC가 Fuel Oil Consumption Rate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1년도에 노말 스트리밍을 했을 때는 FOC가 한 98% 정도 그러니까 Fuel Consumption 100%의 상태였고요. 그때는 평균 속도가 15노트 정도 됐습니다. 먼저 이 배를 약간 저속으로 항해하는 1차 테스트를 했는데 1차 테스트 결과 FOC를 한 20% 정도 소비를 절감을 했고 속도는 낮아지지만 경제성과 어떤 비용 절감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2차 테스트에서 속도를 더 낮춰보고 3차 테스트에서도 속도를 계속 낮춰보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해운 회사에서 슬로우 스트리밍이라고 표현하는 FOC 55, 56 정도를 맞춰서 슬로우 스트리밍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때도 역시 연비가 굉장히 향상되고 반면에 속도는 별로 줄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연비가 개선이 되는 것을 항해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해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속도를 얼마까지 줄여야 배가 안전할지 그러면 그냥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게 정답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고 또한 속도를 줄일수록 엔진의 부하가 많이 걸려서 정비 소요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해운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야 가장 연비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절한 포인트인지를 찾고 싶어서 저희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SK텔레콤에서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배경을 보면 선박에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이미 수집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NS, AIS, VDR 이런 시스템에서 각종 외기 환경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었고요. 또 AMS, Alarm and Monitoring System이라는 AMS에서 선박의 엔진이나 기타 억실러리 엔진, 그 다음에 연료 유입 장치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계속 수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슬로우 스트리밍을 해서 어디까지 속도를 내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론을 정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최적의 연비를 각 해상 환경마다 도출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접근했을 때 제일 먼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해상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느냐 즉 완성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었는데 그 예측 모델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프로세스는 굉장히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따랐고요. 엔진 운항 데이터를 선박 운항 데이터로 수집해서 그리고 정제하고 예측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선박의 속도를 예측하는 모형과 투입되는 연료 양을 예측하는 모형을 따로따로 만든 뒤에 그것을 결합해서 센스티비티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최적 해상 환경별 최적 운항 속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SK해운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G-Swan이라는 선박의 데이터고요. 이 선박 같은 경우는 LPG를 나르는 LPG 캐리어고요. 2013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배입니다.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 데이터는 10분 간격으로 스냅샷을 찍은 데이터였습니다. 전체 총 관측된 옵저베이션 포인트는 약 3만 포인트고 변수 수는 34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수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9개였습니다. 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점프의 화면인데요. JMP에서는 좌표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이동 경로를 만들고 또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오버레이로 씌울 수가 있습니다. JMP의 기능을 활용해서 시각화를 해서 보면 이 G스완이라는 배가 어느 지점을 들려서 운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시면 인천에서 출발해서 말레이예협 통과하고 중동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항해 일지 같은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행한 작업이 이상치를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약 3만 포인트 정도 있었는데 데이터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실 정박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박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근처 짧게 운행을 하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서 해당 부분을 SK해운 담당자와 논의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선박이 회전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정확한 연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전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두 이상치 제거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상치를 제거하고 나서는 약 7천 개의 관측 포인트가 생겼고 이것은 10분 단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 52일치 항해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선으로 보이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이 해당 시점의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해당 시점의 엔진과 해상 환경 그리고 대기 환경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변수를 한번 트랜스폼을 해줘야 되는데 측정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 모두 360도 형태의 그리고 육지에서 관찰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배의 관점에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이 항행을 동쪽으로 하고 그때 북풍이 온다고 하면 선박의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90도 각도로 바람이 분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한번 변환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모형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선박 운항 속도 모형이고 하나는 연료 투입량 모형인데요. 이렇게 모형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물론 이제 엔진 물론 그 두 개의 모델을 하나로 합쳐도 되지만 명백한 허위 상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계공학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연료의 온도가 선박의 운항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논리에 맞게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델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선박 운항 속도에 대한 모델은 엔진의 RPM 그리고 조류 방향, 조류 속도, 풍향, 풍속 그리고 러더 앵글이라는 선미에 달린 방향을 조절하는 러더의 각도 변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연료 투입량 모형에는 엔진 RPM과 연료 온도를 가지고 연료 투입량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게 리그레션 모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형 회기 모형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해운 같은 경우는 선박 같은 경우는 조류의 속도와 조류의 방향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같이 인터랙션이 생겨서 교호작용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이런 교호작용을 고려해줘야 되고요. 일반적인 물리 역학의 법칙을 따라서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호작용과 2차항을 모두 고려한 모형들을 사용했습니다. 맨 처음에 리그레션 모형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모형의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딥러닝 방법을 사용해서 멀티레이어 아리피셜 뉴럴넷 모형을 사용해서 예측 모형을 구성을 했습니다. 모형은 텐서플로우를 백엔드로 쓰는 캐라스를 활용해서 모형을 만들었고요. 이 모형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먼저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30%로 설정을 해서 이 모형이 오버핏 되지 않게 방지를 했고요. 드랍아웃 레이어라는 걸 놔서 또 이제 레이어 간 커넥션을 임의로 끊어줘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드랍아웃 레이어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얼리 스타핑 방법을 사용해서 밸리데이션에 적용을 해서 가장 우수한 모형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도록 그 모형을 저장하는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이제 오버핏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었고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모두 적용을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봐서 이 모형은 준수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모델은 선박의 이동 속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X축은 선박의 실제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축이고요. Y축은 예측된 선박의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X축과 Y축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MAP 즉 Mean Absolute Percentage of Error가 2.42%로 상당히 데이터의 해상도에 비해서 상당히 잘 예측된 모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든 모델은 Fuel Consumption 모델인데요. 선박의 RPM과 그리고 연료의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연료가 투입되는지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보시는 X축이 실제로 투입된 연료를 나타내는 축이고요. Y축이 예측된 연료를 나타내는 축인데요. 아까 앞서의 모델과 다르게 산포가 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MAP MAP는 6.45%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보통 기계 장비는 굉장히 정확한 예측 모형이 나오는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제일 첫 번째로 이 배에 설치된 Flow Meter가 질량으로 계산하는 Mass Flow Meter가 아니라 연료의 부피로 계산하는 Volume Flow Meter여서 이 Flow Meter 자체의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를 갖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오차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졸루션 이게 10분 단위의 스냅샷 데이터다 보니까 10분 동안 실제로 투입된 연료의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시점에 들어가고 있는 연료의 양만 나타내고 있어서 약간 오차가 발생한 거 그리고 벙커 슈의 품질에 따라서 그 선박의 출력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 벙커 슈의 품질에 관련된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 점 존재하지 않는 점 이런게 주요 오차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두 개의 모델을 결합해서 센스티비티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선박의 특정 해상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RPM에서 얼마만큼의 연료의 소비를 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센스티비티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변수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변수들만 바꿔서 그 계산된 아웃풋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5월 5일 5시 10분에 해상 환경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를 해놓고 엔진의 RPM만 변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엔진의 RPM과 조류의 속도만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변수들만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연비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연비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조류의 방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엔진 RPM을 75 RPM부터 103 RPM까지 분포를 해놓고 그리고 조류의 방향을 0도에서 180도까지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변수들 예를 들면 조류 속도 풍향, 풍속, 러더 앵글, 연료 온도 이런 변수들을 고정해 놓고 나서 어떤 식으로 선박의 연비가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엔진의 RPM이 약 84에서 85 RPM일 때 가장 연비가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조류의 방향인데요. 조류의 방향이 0도일 때와 180도 즉 뒤에서 조류가 밀어질 때와 앞에서 조류를 거스르고 올라갈 때 선박의 연비 그래프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상 환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운행하는 건 역시 83 RPM 정도로 운행하는 게 제일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보면 이번에는 엔진의 RPM과 조류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조류의 속도까지 변화를 시켰을 때 화면인데요. 이때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85 RPM 전후가 가장 최적 연비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점프의 그래프 기능을 활용해서 빠르게 센스티비티 테스트를 수행을 하면 시각화가 상당히 용이하고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아웃풋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프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변수를 쉽게 설정을 해서 파이썬으로 인풋을 하게 되면 인풋된 결과 테이블이 다시 점프로 전송되는 그런 JMP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아주 빠르고 쉽게 센스티비티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테스트의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앞서 했던 것처럼 프레디키티브 모델링을 통해서 해상 환경을 특정 환경으로 고정시켜 놓고 다른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Fuel Efficiency 커브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엔진 RPM의 변화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 그리고 그 연비의 변화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각화해서 선박 모니터링 담당자나 또는 선장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내가 지금 연비가 얼마나 안 좋게 운행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좋게 운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선박 간의 비교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SK해운의 고민 중의 하나는 어느 조선소에서 건조한 배가 연비 측면에서 더 좋은가 선박의 가격은 건조 당시 알 수 있지만 선박의 연비는 실제로 운행을 해보고 나야 결정해보고 나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값이 싸다고 무조건 특정 조선소를 써야 되는가 예를 들면 중국의 조선소는 한국의 조선소보다 수백만 불 싼데 그럼 중국의 조선소를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연비나 어떤 롱텀 리라이빌리티의 입장을 고려를 하면 한국의 조선소를 써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레딕티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선박과 선박 간의 애플 투 애플 비교도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박 모니터링을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RPM에 따른 선박 속도 변화를 2차 함수 피팅을 해서 적용시켜 보면 82 RPM에서 100 RPM으로 변화를 시키면 운항 속도가 한 21%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료 소모량 모델에 적용을 해보면 82 RPM에서 100 RPM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연료 소모량이 약 65%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56일치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렇게 퍼포먼스 커브가 산출이 돼서 쉽게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처럼 좀 다소 복잡한 프레딕티브 모델링을 하지 않고 점프에 주어진 기능만 가지고도 아주 쉽게 선박의 퍼포먼스 커브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G수환이라는 배가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 몇 RPM으로 운행을 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수환 선장님이 좀 마음이 급하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 고 RPM을 사용해서 운행을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박의 경우는 포트데이가 있어서 지정한 날짜보다 3일 일찍 혹은 3일 늦게 도착을 하면 도착 일자에 대한 페널티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선박들이 지정한 날짜보다 빠르게 선박 항구 근처에 도착을 해서 3일에서 5일 정도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관습처럼 굳어져서 무조건 선박을 빨리 운행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비적으로 안 좋게 선박 운행한 것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안 좋지만 벙커 CU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을 생각했을 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막아야 하는 일이겠죠. 좀 친환경적으로 친연비 연비를 고려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JMP에서 주어진 기능을 가지고 아주 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JM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우수한 툴이죠. 시각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사용성도 굉장히 편리하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딥러닝 같은 복잡한 모델을 하기에는 이게 이제 충분한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델이 필요할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JMP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쉽게 파이썬의 코드를 실행시키고 또 아웃풋 결과를 JMP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센스티비티 테스트를 하게 되면 모델링을 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고요. 또 JMP의 우수한 시각화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분석 시간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사점들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냥